소질이 있어 보이시는 분은 하윤이 누나 흙도 안 만지실 것 같고 작물 심는 것도 싫어하실 것 같았는데 막 그냥 흙도 묻히고 하면서 바짝 물 심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서는 며칠 더 그냥 시골 사시면 완전히 그냥 시골 아줌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열매가 비소리 예술이다 진짜 좋죠 아무 생각 안 드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새로 심는 거니까 그 마음도 뭔가 좀 뿌듯하고 아 이 친구가 또 많은 걸 죽였구나 우와 진짜 기분 좋다 하루 종일 해서 새두둑한 거야 그래도 뿌듯하긴 해요 자 오늘은 밭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시고 이제 참 드셔야죠 가셔야죠 가시죠 Yeah, 가시죠 Yeah Time for you Darab Tara Me Do Genau Tri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